이랬는데요. 지원 동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미얀마는 아직 고대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또 만약에 상대를 타게 되면 미얀마 난민들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할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의 팡트 민트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혼자 무대를 서시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무대 만들어주실 건지 소개 부탁합니다. 오늘 저 게이벅이랑 자유로운 미국 스타일로 섞어 한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무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몽골의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시작. 멜로디 댄스 팀인데요. 영어로 진행을 할까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Is there any specific thing that you want the auditions to know tonight? Yes. We are not only dancing our performance. Our full choreography is a story. And each dance movement and its music have their own meaning. So we want to say that please pay attention to our meaningful performance. And enjoy it. 자 오늘 공연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으로 7번 미얀마 팀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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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행 정과 운동 뱅아운 날 지고 운동 뱅아운 날 지고 운동 뱅아운 날 지고 운동 뱅아운 날 지고 운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